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투수수학의 대세, 어썸수학의 정연경입니다. 자 이번 2021학년도를 대비하는 3월 학력평가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 시험에 의미있는 한 문제, 21번 킬러라고 부를 수 없는 중킬러 형식의 21번 나형 문제인데 가형 친구들도 잘 살펴드리십시오. 선생님이 이미 이전에 TCC로 합기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합성함수의 기하적 해석은 킬러를 5분 만에 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1분 만에 큽니다. 합성함수의 기하적 해석 합기도요. 자 봐 볼게요. 2차 함수에 GX가 있다. 3차 함수에 FX가 있고 FX가 0인 것은 서로 다른 3실근이 있다. 주어진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M이고 GFX가 M인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질 것이다. G합성 FX가 17인 서로 다른 3실근을 가질 것이다. FX의 극대극소의 합을 구해라. 자 합성함수는 순서와 치환이다라고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너 GFX라고 쓰는 부분에서 저 FX를 뭐라고 놔? FX를 T라고 놔. FX를 T라고 놔. 근데 뭐해? 돌려놔. 이렇게 얘기했어. 돌려놔. 이렇게 쫙 돌리면 끝나 문제. 돌리면 끝난다고. 돌리면 끝난다고. 네가 X. 네가 T. 그럼 얘가 이제 서술한 게 뭐냐. 주어진 녀석은요. F의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니까 G의 정의역 T는 모든 실수여야 돼. 그럼 모든 실수에서의 최소값을 M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그림상에서 M은 그냥 무조건 1인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맞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GFX, 다시 말하면 GT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T가 그런 FX가 한 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야, 그럼 네가 지금 이게 되게 하는 그게 뭐냐고. 3이잖아, 3. 3. 그러니까 FX가 3이 되는 게 뭐? 그리고 무조건 2개네. 2개. 1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차함수를 최고층에서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부터는 딱 그려놓으면. 야, 네가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된다고. 너의 극대값은 3으로 결정이 된 거야. 양수든 음수든.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F. 어? 그럼 이거 GT가 이거죠. GT가 17이 되게 하는 그런 T가 필요한데. 실제로 GT는 저기 보면 X제곱, 아니 T제곱, 마이너스 6T 프로 7이잖아. 근데 눈에 딱딱 보이네요. 그치?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가 7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너의 값이 얼마? 17이 되게 되는. 너의 값이 17이 되게 하는 그런 너의 T의 값이 7이 있다고. 7. 있는데 쭉 가봐. 하나 있어. 하나. 근데 3개가 돼야 된대. 이쪽 봐.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두 개. 하나. 두 개. 딱.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극대, 극소, 역은 2다. 끝. 최고차에 가서 음수라고 할지라도. 최고차에 가서 음수라고 할지라도. 얘는 그냥 넌 3이고. 너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똑같다고. 1분 컷. 끝. 여기까지입니다. 합성함수를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킬러는 답이 눈에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연, 경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